대박집 비법 열전 목소리만으로 모든 고객을 기억한다 사장님에게 던진 미션 뭐죠? 여보세요! 만 듣고 고객을 알아봐쳐라 여보세요? 미성아파트 100이동 704호 정답! 근데 이건 뭔가 수상한데? 근데 포착된 수상한 눈짓 아니 이건 KT통화 매니저? 고객 정보를 미리 배워 통화하고 가계로운 전화를 당겨받고 단체 문자도 편리하게 보내는 진짜 비법은 KT통화 매니저였네요? 둘 중 2 두 번째 수상 명분